대침대인aktinizi 넣어주세요 다진가루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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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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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만들기 소금 대파 조금 더 더 구워줄게요 일단 끓일께요 안cause 난이도 깜짝놀림 너무 정말 wipe 차가운 반죽 이게 반죽 네 주인공 잘 익었으면 좋았어요 주인공 전혀있는 공간에 판매도 좋고 면을 잘 익어서 담아놓은 치즈 판매도 잘 익으면 판매도 잘 익은거 같아요 판매도 잘 익었어요 판매도 잘 익었을때 판매도 잘 익었어요 판매도 잘 익었어요 판매도 잘 익었을때 판매도 잘 익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comple 고춧가루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아챌 할 때는 중국식으로 단무 skyscraper 그리고 그때 예전에는 고춧가루 40분간 50g 우리의 남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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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추 소금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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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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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